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2016학년도 고3, 9월 모의고사였죠. 안내문 내용 일치하지 않는 거였고, 쉬운 파트니까 빠르게 정리합시다. 보면은 지금 졸업생 파티인가 봐. 파티에 대해 안내문이었는데, 선지랑 대조하면서 갈게요. 먼저 1번 선지에 묻고 있는 거는 이 파티에 음악 공연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갑시다. 제일 처음에 11번째 졸업식 축하 파티라고 한 다음에, 자 졸업생들아 파티 타임이다 라고 인사하고 나서 모두 와서 즐기자 이런 얘기 블라블라 한 다음에, 우리가 볼 거. 3번째 줄 끝부터 볼게요. 2번 축하 공연은 인클루즈 포함하고 있어. 뭐가 있는지 봐야겠죠? 저녁 줄 거고, 그 다음 포토타임도 있고요. 포토쇼도 있고, 그 다음 보니까 뭐도 있대? 뮤직, 퍼포먼스와 댄싱까지 있구나. 1번 근거 여기 있었죠? 음악 공연이 있었습니다. 맞구나. 넘긴 다음에 2번 체크할게요. 2번 가서 보니까 너 친구 두 명까지 데려올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올라가서 친구 두 명 데려올 수 있는지. 아까 우리 봤던 거 여기 음악 공연과 춤까지 봤었고, 그 다음 가서 보니까 you can bring, 너 데려올 수 있어. 업투가 어디 어디까지. 숫자 앞에 쓰면 최대 뭐뭐까지. 이 뜻입니다. 최대 두 명까지 친구를 데려올 수도 있대. 여기 2번 근거 나와 있었죠? 오케이. 2번 역시 맞는 거구나. 통과시킨 다음에, 그 다음 3번 중요한 여기 키워드. 복장 제한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올라가서 볼게요. 자, 복장 이야기 어디 있나. 우리 아까 예까지 봤었고, 그 아래 뭐 시간, 날짜, 장소. 지금은 안 중요해. 아래 가서 보니 드레스 코드. 바로 복장 있죠? 복장은 포멀 왜요? 뜻 몰랐으면 외워놓으시고요. 포멀이 원래 공식적인 뜻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복장. 한마디로 정장이죠? 정장. 외워놓으세요. 정장을 입고 와야 한대. 3번 근거 여기 있었고, 그럼 3번 복장 근거 있는 거야? 복장 제한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정장만 입고 와야 돼. 그럼 3번은 틀렸구나. 바로 답 고르부 시험장에선 넘어가면 되겠죠. 복장 제한이 있습니다. 포멀 왜요? 외워놓으시고, 지금은 공부하는 중이니까 4, 5까지 가볼게. 4번에 보면 입장료 확인하셔야 되고, 한 명당 20달러. 입장료 올라가서 보니 바로 보이죠? 아까 봤던 드레스 코드 아래, 입장요금 20달러 1인당. 4번 근거 있었고요. 오케이, 넘어간 다음에, 마지막 5번 가서 보니까 학생회 주체인지. 끝부분에 있겠죠? 2번 행사가 주체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학생회에 의해서. 정확히 나와있나요? 5번까지 맞는 말이구나 해서 3번 골랐으면 되고, 혹시 틀린 친구는 여기 뜻 모르는 거니까 포멀 왜요? 오늘 반드시 외워놓으면 되겠습니다. 이 지문 예까지 볼게요. 수고했습니다. 굴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